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꼭지점까지 우리가 구했죠 아까 축 이야기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르게 a의 부호와 b의 부호 그 다음 c의 부호에 따라서 저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행평가에서도 했을듯이 첫 번째 a가 양수면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a가 하는 일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의 그래프의 전체적인 모양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 되죠? 그 다음 b 보기 전에 c를 먼저 보겠습니다 c는 뭐냐면 c는 바로 y절편입니다 y는 ax 제곱 plus bx plus c에서 x에다 0을 넣으면 y가 c가 나오거든요 x에 0을 넣을 때 나오는 y값 이거를 y절편이라 하죠 y절편 y절편은 계산적 정의고 y절편을 그래프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y축을 지나는 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c가 양수라면 x축 y축이 있을 때 그래프가 y축의 윗부분 여기를 지난다는 거죠 여기에 어딘가를 지난다 여기 어딘가가 c점이 돼서 그래프의 모양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뒤집어졌다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c점을 통과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c가 만약에 음수라면 y축 어디를 지나간다 아래쪽을 지나간다 어떤 y축 y축의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c점이 있어서 c점을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c의 역할입니다 y절편을 의미합니다 자 b의 부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b의 부호에 대해서 자 b의 부호하고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축입니다 축의 방정식이 뭐였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습니다 여기 꼭지점 구하는 과정 중에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이라고 그랬죠 이 축의 방정식은 좀 외워두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a의 부호하고 b의 부호가 같다 이거 부호가 같다는 겁니다 a값하고 b값하고 같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a의 부호하고 b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거 부호입니다 a의 부호하고 b의 부호가 같다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a하고 b를 곱하면 부호가 같으니까 양수다 이 말하고 똑같죠 그 다음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a하고 b를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 또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 봅시다 부호가 a와 같을 때와 부호가 a와 다를 때를 보는 겁니다 b는 혼자서 일할 수 없어요 a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a하고 관계를 해서 봅니다 잘 보면 축에서 잘 보면 만약에 a와 b의 부호가 같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만 봅시다 여기만 그러면 플러스라면 a가 플러스라면 b도 플러스가 되겠죠 또는 a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b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부호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플러스 분의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분의 플러스도 플러스고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앞에 또 그래서 이 전체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때는 축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양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해 됩니까?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만약에 a가 플러스라면 b가 마이너스일 거고 만약에 a가 마이너스라면 b는 플러스겠죠 부호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또는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또 뭐가 되냐면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그래서 a와 b의 부호가 다를 때는 축은 플러스가 됩니다 0보다 크다가 됩니다 0보다 축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을 잠깐 지우겠습니다 그래프 상에서 축이 0보다 작다면 이 좌측에서 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축이네요 축 축이 이 좌측에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좌측에 치우쳐서 그려지겠죠 아래로 블록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만약에 위로 블록이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꼭지점이 이 축상에서 나타난다는 거기 때문에 꼭지점이 y축을 기준으로 x가 0인 걸 기준으로 좌측에서 꼭지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축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우측에 축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 x가 0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우측에서 축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치우쳐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아래로 블록이라면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 다음 위로 블록이라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프의 꼭지점이 오른쪽에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 0을 기준으로 이해 됩니까? 그래서 b는 혼자 일할 수 없고 a와 부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부호가 같으면 좌측에서 꼭지점이 형성이 되고 부호가 다르면 우측에서 꼭지점이 형성이 됩니다 이해 되죠?